다시 종목 고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지금 고가군력 대비 이제 주가가 11만6천원대 집권한 다음에 빠졌는데 일단 현재 이 분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359억 이에요 359억 대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자리 89,100원을 만약에 형성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5배 정도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순이익만을 우리가 분기당 분기당 이익만을 보더라도 현재 21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대다 물론 얘네들이 지금 현재 했던 일들이 3D정밀기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검사기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반도체 생산용 기기 자체에 대해서 검수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에 대해서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조금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인데 대부분의 거래가 이제 하단 권역에서 2만원대 만원대에서 이루어졌고 주가 자체가 거의 지금 11만6천9백까지 갔다는 것은 템베이거 10루타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안 되면 지금 주가가 조정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고가군역에서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게 캔들로 보면 뭐다다 했죠 내려갔다가 요렇게 됐다 요렇게 꺾이는 자리 요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갔다 요렇게 꺾이는 자리 여기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빠졌다 요렇게 꺾이는 자리 그죠? 요것도 요렇게 되는 자리잖아요 요것도 올라갔다 빠지는 자리 그러나 결국에는 이 봉들의 꾸준한 저항구간이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저항이 잡힌 거죠 11만원대는 저항이었다니 요거를 주봉과 일봉으로 보더라도 11만원을 표시해 놓고 보면 요기 고가군역 그러니 거래량들이 항상 나왔던 자리들에서는 끊어먹는 이익이 존재했고 그 주가가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기술적인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기 이제 반등파동을 똑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11만6천원부터 주가가 7만5천원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한 9만원 선까지 딱 올라가고 난 다음에 9만8백원 요자리 딱 올라가고 지금 빠졌죠 1차적으로 맞죠? 올라가고 빠지잖아요 반등파동 자체가 적혀있는대로 빠지잖아요 10만4천원 10만4백원 10만4백원은 여기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거를 더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게 저가군역에서 이런 움직임이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등파동을 좀 더 볼 수 있는 자리지만 실제 고가군역에서 8만9천원에 들어가지고 10만원까지 반등파동을 좀 더 노린다 그거는 조금 오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반등파동 안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오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오를 것이냐에 대한 차이지 결국에는 둘 다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지금은 월봉상에서 차익매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안정되더라도 또다시 한 번 더 투매가 이루어져요 제가 볼 땐 조종파동이 안 끝났거든요 이게 조종파동이 꽤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고용도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더라도 고용에 대한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이미 맞고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공약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어두우니까 차라리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보유자 입장이라면 한 9만원 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이제 반등파동을 좀 더 노릴 수는 있는데 신규족을 접근하는 건 안되고 만약에 손절을 잡는다면 손절도 결국에는 여기 반등파동 밑에 이 봉 올라오는 자리 보이시죠 이런 자리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리를 손절선으로 대응하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